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완전 개편한 세상, 집이 모르는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무편집본이에요. 그럼 봅시다. 제목, 개님. 원제, 마트에 강아지 데리고 갔다가 싸우고 왔어요. 이 글이 지극히 주관적일 수 있는 점 미리 양해 바랍니다. 그래도 최대한 객관적으로 한번 써볼게요. 그러니까 저희 동네에 대형마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대기업 그런 대형마트는 아니구요. 그보다는 조금 규모가 작은 동네 대형마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 고객센터도 있고, 또 세탁소도 있고, 병원, 카페 같은 편의시술도 갖춰진 그런 큰 마트입니다. 반려견은 입장이 안되고, 들어갈 때 고객센터에 맡겨놓고 물건을 사고 나와서 찾으면 돼요. 근데 제 반려견은 불안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고객센터에 맡기면 많이 찢어서, 저는요 진짜 웬만해서는 그 마트를 이용할 일이 없었는데요. 그랬는데 오늘은 정말 급하게 저녁에 손님이 온다고 해서 반려견을 데리고 장을 보러 가게 됐죠. 강아지는 맡겨놓으세요. 이런 말에 강아지를 가방에 넣어 안보이게 다닐 테니까, 어? 짧게 물건 몇 가지만 사서 나올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알았다고 허락을 해줘서 가방에 넣었죠. 안보이게. 그렇게 밀어넣고 장을 보고 있는데, 누군가 그걸 보고 신고를 했는지, 다른 직원분이 와가지고 손님들 때문에 강아지는 맡기셔야 합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고객센터로 가가지고 다시 맡겼는데, 이게요, 말이 좋아서 맡아주는 거지, 그냥 줄에 대충 묶어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강아지를 구경하고 그런 방식입니다. 역시나 또 멀리서 강아지가 짖는 소리가 들리길래 물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급하게 대충 사고 데리러 갔어요. 근데요, 정말 기가 막힌 게. 아니, 아무리 그래 잠깐이라도 그렇지. 겨우 30cm도 안되는 줄을 대충 휘감아 묶어놓고, 그렇게 우리 강아지는 옴짝달싹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다른 마트 손님들도 마치 동물원 구경하듯 강아지 구경하면서 시끌시끌한데, 그걸 보니까 기분이 너무 거지같은 거예요. 구리더라고. 데스크도 있는 곳인데, 안보이게 데스크 안쪽에 넣어주던가, 아니면 줄이라도 좀 길게 해주던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따졌더니, 다 이렇게 해요. 이러면서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아니, 자기 강아지였어도 저렇게 뒀을까요? 아무리 말 못하는 동물이지만, 누군가의 소유이고 누군가의 가족인데, 이거는 뭐 항변을 해도 그냥 말을 씹어버리는 통에, 저도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돌아나왔어요. 아, 그래요? 이런 저에게 오바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견주가 점점 많아지는 추세인 만큼, 강아지를 동반한 이용객들의 편의도 좀 고려가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글을 작성하게 됐어요.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억울해요? 그럼 안 가면 됩니다. 님 개는 님한테나 가져오겠지, 우리 같은 남한테는 그냥 짐승이자 개일 뿐이에요. 앞으로는 반려동물 동반 가능한 몰을 다니세요? 무조건. 네, 됐으니? 네, 안 갈 겁니다. 2번, 그럼! 그러면 될 것이지. 여기다 글까지 쓰셨어요? 3번, 이것은 개를 묶는 게 아니고 사람을 묶어야 할 판인 것 같습니다. 덜덜덜덜. 2번, 아니, 동네 마트 가는데 강아지 안 데리고 가면 개가 죽어요? 그렇게 불안하면 절대 집에 혼자 못 두겠네요? 그렇게 일도 안 하고 병원도 같이 가고 그럽니까? 3번, 동반이 불가한 곳을 찾아가가지고 예외를 바라고 잊지도 않은 서비스를 요구하면서 도대체 왜 싸우는 거예요? 이건 대체 누가 사람이야? 저기요, 님. 말은 알아듣는 거죠? 4번, 아니, 급하게 물건 몇 가지만 구매한다면서요? 그런데 다른 고객이 신고를 할 정도였다면 이거는 물건 몇 가지가 아니라 아예 쇼핑을 하신 거겠죠? 개털 알레르기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가지고 문제 생기면 당신이 그거 다 책임질 겁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쓴이한테만 귀한 강아지지 타인이 봤을 때는 그냥 개입니다, 개. 개. 5번, 자기 강아지였으면 마트에 개를 아예 안 데리고 왔겠지. 이 사람아, 당신에게만 가족이긴 남? 당신에게만 가족이지. 남들이 봤을 땐 그냥 동물이야. 마트에 동물이 들어와 있으니까 동물원의 원숭이 마냥 쳐다보는 거고, 잠깐 보러 온 거면 그냥 차에다 두고 올 것이지. 뭐 타로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이런 사단을 하면 안 되냐? 6번, 아니, 집에 놓고 오면 되잖아요. 개가 그 잠간도 혼자 못 있습니까? 그럼 님 직장은 어떻게 다녀요? 가족은요? 친구는 안 만나요? 아니, 왜 이렇게 유난이야? 그리고요, 그 개는 님 입장에서나 가족이지, 남들한테는 그냥 애완뱀을 목에 두르고 나오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고요. 그래도 뱀은 털이라도 없지. 식료품 사는데 개털 날리면 어우씨, 극혐. 7번, 그래서 뭐 어쩌라고? 설마 그 마트 욕해달라고? 8번, 진짜 개노답이네. 9번, 이야, 호의를 베풀었더니 돌아오는 건 개소리네. 헐. 10번, 아니, 급하게 잠깐 마트 갈 일이 생겼는데 왜 집에 잘 있는 개를 챙겨가? 나는 이 부분이 제일 웃긴다. 끌까끌까끌. 추가, 아니, 여러분, 데스크 옆에 묶고 오는 우리 강아지 이거요. 완전 바짝 묶어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낑낑 하고 있는데, 이럴 거면 아예 처음부터 맡아줄 수 없다. 이렇게 하든가 했어야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못 봐서 그렇지, 리드줄을 고리에 둘둘 감아가지고 아예 움직이지도 못하게 만들어놨는데, 지금 이걸 맡아준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명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마트 내 입장 불가인 거지. 마트 밖에 있는 고객센터까지는 데리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고객센터에서 반려동물을 맡아주니까 데려간 거지. 안 맡아주는데 맡아달라고 생떼 부린 게 아니라고요. 분리불안증이 갑자기 심해져가지고 저도 나름 열심히 교육을 시키고 있는 중인데, 그냥 집에 두면 다른 집에, 어? 얘가 찢어가지고 다른 집에 피해가 갈까봐 웬만하면 데리고 다니려고 하는 거고, 또 급한 손님 약속이 아니었다면 저도 배송을 시켰을 거예요. 너무 욕만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이거 직접 보셨으면 우리 강아지 너무 불쌍하다. 이런 소리 바로 나왔을 거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정의 없어 사람들이. 댓글 1번 개가 주인 닮아가지고 성질머리가 거지 같으니까 불안정세도 있는 겁니다. 아니 이런 것들이 애까지 낳으면 애들도 저렇게 키울까 겁난다니까? 개나 사람이나 교육을 시키면 말 잘 듣고 온순한데, 야 정말 까깝하다. 2번 아니 뭔 놈의 개가 주인이 잠시 마트 다녀올 동안 그 잠깐을 혼자 집에 못 있다는 거냐? 어? 3번 저기요. 다른 개 키우는 사람들 얼굴에 똥칠하지 마세요. 급하게 손님이 오는 건 그건 아줌마 사정입니다. 신고할 만하고 저렇게 대우하는 게 맞아요. 개도 안 키우는 게 뭐라는 거야? 이런 소리 할 수 있겠죠. 저도 개 키워요. 제 눈에만 이쁘고 귀엽지 싫어하는 사람들 눈에는 그냥 개나 짐승이나 똑같아요. 보는 애가 더 부끄러우니까 제발 이런 진상짓 좀 하지 마세요. 4번 그래가지고 결국 마트 손에까지 끼쳐놓고 말하는 꼬라지 보소. 그 겸이야. 깔깔깔깔. 6번 너무 욕만 하시는데 직접 보셨으면 강아지 불쌍하다 소리 바로 나왔을 거예요. 저기요. 직접 봤다면 그래 혀를 쫓쫓하며 불쌍하게 봤겠죠. 하필이면 주인도 참 그지 같은 걸 만나가지고 말이야. 7번 덜덜덜덜 주작인가 싶을 정도로 진상이구만? 8번 아니 안된다는데 기어이 가서는 이 사다를 만들어 놓고 그런 주제에 도대체 뭐가 억울하다는 거야? 쓴이한테나 가족이지 싫어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 몰라요? 9번 추가 글을 봐도 쓴이가 진상이야. 요점은 분리불안이 있는 강아지를 데리고 온 쓴이가 잘못이라는 거지. 낑낑거리는 강아지 불쌍한 건 요점이 아니야. 그리고 가족 같다는 애를 왜 그렇게 불쌍하게 만들어요? 10번 아니 거기 마트 직원이 뭐 개봐주는 사람인가? 그 귀하디 귀하신 개님은 신주 딴지 모시듯 집 안에서만 모시고 살아라. 알았냐? 11번 저기요 추각을 보고 다시 댓글 씁니다. 님 강아지 직접 안 봐도 엄청 불쌍해 보여요. 주인이 쓴이니까요. 아휴 어쩌다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어쩜 좋니 니네 강아지. 12번 여기 댓글들 진짜 역겹다. 이딴 나라에서 누가 개를 키우고 또 누가 애를 낳고 싶겠냐? 내 댓글 어 그래주면 우리야 정말 고맙지 뭐. 이거는 말이 앞뒤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개가 가족이고 자식 같고 그래가지고 어 그런 개가 분리불안이 있다. 어? 그런데 아마 신경 쓰여. 내 새끼잖아. 그러면은 손님을 못 오게 해야지. 그죠? 어? 아니 자기 애가 말 안 듣고 좀 운다고 어? 그런 상황에 어떤 부모가 자식을 목줄을 채워놓고 장을 봅니까? 그냥 무조건 자기 그냥 그거야. 그냥 일방적인 배려를 바라는 거죠. 정말 가까이 두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